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보건 관계자들의 경고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보건 관계자들의 경고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보건 관계자들의 경고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보건 관계자들의 경고를ico하고 들어왔습니다.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오늘 밤 CDC 센터장 로셸 왈렌스키 박사가 오늘 밤 CDC 센터장 로셸 왈렌스키 박사가 오늘 밤 CDC 센터장 로셸 왈렌스키 박사가 1대1로 인터뷰합니다. 우리 미겔 알마게르와 1대1로 인터뷰합니다. 우리 미겔 알마게르와 1대1로 인터뷰합니다. 우리 미겔 알마게르와 경고신호에 대하여 그리고 미국인들에게 호소합니다. 백신 접종하라고 경고신호 alarming signs 또는 warning signs 백신 접종하다 get vaccinated 하시겠습니다. 경고신호에 대하여 그리고 미국인들에게 호소합니다. 백신 접종하라고 경고신호에 대하여 그리고 미국인들에게 호소합니다. 백신 접종하라고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오늘 밤 CDC director Dr. Rochelle Walensky speaking one on one with our Miguel Almaguer about the alarming signs and appealing to Americans to get vaccinated.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